안녕하세요. 이번엔 FC서울로 새로 합류하게 된 홍준호 선수라고 합니다. 서울이라는 명문팀에 오게 된 만큼 좋은 선수도 많아서 새롭게 다시 경쟁하고 경기를 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고 일단 감독님의 스타일을 더 많이 아는 만큼 그 스타일을 더 경기장에서 보여주면서 제가 팀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감독님이 다시 불러주셔서 이제 FC서울로 합류하게 됐는데 일단 감독님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실력으로 팀이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게 더 노력해서 팀의 보탱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호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고받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같은 팀에서 뛸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고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상암에 원정으로 왔을 때 정말 팬분들의 팬분들을 보고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들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장에 찾아오시지는 못하지만 괜찮아지시면 다시 경기장에 찾아와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 저도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실력으로 팀이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살러뷰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